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갑자기 휴가를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을 준비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끊길 것 같아서 바람이 오늘은 좀 부네요 기차가는 거 봐봐 세계 최초 해변가에 여기 있는 전동지로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름휴가 와가지고 혼자 만기하기에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아 그리고요 제가 생방송 할 때마다 미리 공지를 하잖아요 공지가 없으면 휴쇼 라이브가 없는 겁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방송이 청소년 및 영한 분을 많이 보시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저기에 배모양 호텔이 있는데 저기에 묻고 싶었거든요 너무 비싸 형수위가 아닌데도 그래서 숙소는 저거 그 미스터 트롯에서 맨날 협찬해주는 곳 아니에요 저기서 연습하잖아요 저거는 걸까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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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